한국국토정보공사 언니한테 사랑해요 일하고 있는데 약 올리면 안되지 그렇게 가고 싶어했는데 여기 많이 켰네요 따뜻해서요 벚꽃축제 여기서 했나보다 지금이 절정인데 저번주에는 안 튀었을 것 같아 지난주에 축제를 시작해서 지금이 절정이네 누가 과자봉지 뜯으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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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귀닐까봐 그래 왜 여기 들어와 빨리 나와 응?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이쁘 어머어머어머 아이고 이쁘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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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 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dollar 마 마 음 예 땋 아 아 이쁘다! 이걸로 바꿨어. 예쁘지? 근데 왜? 근데 여자친구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보냈는데? 일찍 어디? 어디? 언니? 아 아... 아.. 아... 아... 네... 아 아... 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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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주면 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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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